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8일 최병무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엊그제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죠. 재판이 열렸는데 이 재판이 뭐냐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관련된 재판입니다. 근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크게 보면, 덩어리로 보면 두 덩어리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비상장회사 자금 500여억 원 횡령. 이게 기업과 관련한 범죄죠. 이게 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게 하나 있고요. 자기 기업과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이화영과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한테 수억 원의 뇌물을 준 거, 정치자금을 준 거. 이게 이제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그 다음에 또 하나, 대북선거. 이화영 등과 공모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이게 이제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덩어리로 보면, 이거를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이제 같은 재판부에서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해 왔죠. 자, 그런데 엊그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중에 그 관련 사건이 이제 김성태 전 회장 관련한 사건입니다. 6월 7일자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죠. 그러면 이화영과 관련한 것도 대북선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그런 게 다 있죠. 그런데 거기 중에서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돼 있는 거는 대북선금이 주로 관련이 돼 있죠. 자, 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고기일을 감안하면 이 사건 심리도, 김성태 관련한 심리도 5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돼야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참고해서, 이거 이제 이화영 변호인 측에서 참고해서 준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일을 5월 3일로 잡았습니다. 5월 3일이면 다음 주죠. 그러니까 5월 중순까지는 김성태 전 회장의 큰 두 개의 덩어리 중에서 이화영과 관련한 거는 5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테니까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아마 보도를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변론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기일로 잡은 게 다음 기일은 5월 3일이고 그 다음이 7일, 10일, 13일, 14일 거의 뭐 집중심리식으로 잡아서 14일까지 변론을 종결하겠다. 이런 얘기죠. 김성태 중에서 두 개의 덩어리 중에서 이화영과 관련한 부분은 14일까지 변론을 끝내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렇게 되면 변론 끝내고 나서 한두 달 안에 선고가 나오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5월 중순에 변론을 마무리한다. 그럼 한두 달 뒤에 선고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지금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공범관계입니다. 부지사로서 했던 일이니까 지사로서 보고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추인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공범관계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보고를 했다고 했다가 그걸 지금 뒤집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 송금 부분에 관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선고가 나오면 이건 역시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유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되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에 이재명 대표가 무지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화영 술판, 뭐 이거에 검찰의 진술 회유 뭐 이런 것들이 100% 사실로 보인다. 이렇게 계속 이에 대한 공방으로 몰아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 대북 송금은 1차 우위기. 이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입니다. 6월 7일이죠. 그게 1차 우위기가 될 것이다. 거기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안부수 아태협 회장, 김성태 전 회장, 그 다음에 북한에서 끊어준 영수증, 돈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한 국정원 문건. 국정원 문건이라는 건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불법적으로 북한과 접촉하면 그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국정원에 미리 알려준 겁니다. 자기네들 일종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대로 알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건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데에서 이미 증거로 대부분 다 입증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인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김성태 회유, 검찰 회유 이런 식으로 지금 물타기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도 힘을 싣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가 나온다 할지라도 아, 이거는 회유의 결과야. 이제 이렇게 몰아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검찰 회유의 결과 또는 김성태 회유의 결과다. 이렇게 하려고 지금 작전을 펴고 있는 거다. 그러나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공범관계인 이재명 대표. 그럼 이재명은 이런 걸 이제 일반 국민들은 생각하게 되겠죠. 거기에 대북송군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1차 위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2차 위기는 뭐냐. 제가 위기를 세 번 맞는다. 가까이 한 두세 달래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위기. 2차 위기는 6월 7일 1심 선고가 나오면요. 아마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군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겁니다. 뭐 일각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왜 말이 안 되냐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이 된 바 있고 그때 구속영장은 이것뿐만 아니고 위중교사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했었죠. 성남FC까지. 그런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대북송군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럼 뭐 발부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니, 그 전에 이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자체가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거라는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걸 가지고 영장 청구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전후 국회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가결되는 걸 전제로 할 때 혹시라도 모르겠지만 영장 청구 자체를 못할 것이고 그다음에 청구해봤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불구속 기소가 된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군 이미 이화영은 대북송군과 관련해서 유죄를 받았는데 그걸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은 지사 부지사 관계니까 그런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기소가 된다. 그럼 역시 유죄가 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김성태 전 회장도 이 대북송군 부분에 관련해서 유죄가 나오겠죠. 이화영이 유죄면 김성태도 유죄죠. 그거는 이제 6월 내지 7월 지금 신진우프 장판사가 얘기를 했으니까 6월 내지 7월에 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김성태 전 회장은 대북송군과 관련한 선고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자기 배임 행령 부분에 관한 선고는 그 후에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김성태 전 회장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왜냐하면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은 공범으로 기소가 되고 그리고 나서 김성태 역시 공범이니까 같이 또 1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죄가 나올 것이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3차 위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6월 아니면 7월 늦어도 7월 정도에는 끝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5월 중순에 5월 중순에 변론을 종결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때 구형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5월 14일 지금 예정대로라면 다른 이변이 없으면 그래서 구형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한 7월 말 이전에 8월에는 또 휴정기간이 있으니까 아마 김성태 전 회장도 대북송군과 관련한 유죄 선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군과 관련한 공범 2명이 연이어서 유죄를 받고 이재명 대표는 그와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위기가 찾아오겠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엊그제 재판의 결정이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도 재판이 진행이 되겠죠. 그거는 이미 공범 2명이 이와 관련해서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재판은 비교적 빨리 진행될 겁니다. 그건 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받게 되겠죠. 그러면 또 이제 그게 만약에 1심, 2심 이렇게 나오면 거기서도 이재명 대표가 또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한참 뒤에 얘기니까 그것도 또 재판 지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얘기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예상을 안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6월, 7월 정도까지 이 대북선금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위기가 이 위기라는 게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하튼 일반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어?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네? 대북선금 유죄네? 라는 그런 심증을 굳히는 선고가 두 개가 있고 이화영, 김성태, 그 다음에 중간쯤에 이재명 대표도 공범관계로 불구속 기소가 된다. 이래서 제가 세 번의 대북선금 위기를 만든다. 그 위기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미 뭐 진술 이건 조작된 겁니다. 라고 지금 반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법원에서 이화영, 김성태에 관해서 아마 어떤 식의 표현이 있을 겁니다. 이 대북선금 부분에 관해서 그 뭐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부지사가 추진했던 것을 지사가 보고받지 않고 몰랐다고 하는 부분은 납득되지 않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화영, 김성태의 대북선금과 관련한 1심 선고가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 타수가 아 그래 1심 선고 뭐 이게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가 맞을 거야 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제가 이걸 위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엊그제 신진우 부장판사의 결정이 바로 이런 걸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